저기요. 없네. 없네. 네. 너 나 보이잖아. 네 보여요. 다 되게 잘 보여요. 우리 얘기 좀 해요. 어디 갔어. 네. 너 무서워. 갑자기 왜 이래? 저번에 나한테 도깨비 신부라고 그랬잖아요. 왜 그랬어요? 아 그거 사투리 쓰는 알미한테 들었는데? 이제 내가 보니깐 딱 얼굴 보고 살려줍니다. 누가 뭐가 인물이 좋았잖아. 이 꼴딱꼴딱이 넘어가던 숨이 한꺼번에 확 돌아오는데. 한겨울에요. 벚꽃이, 벚꽃이 확 떨어지는데 어찌나 신기하던가. 도깨비가 저랑 엄마를 살렸던 거예요? 어. 모르긴 몰라도. 니하고 느금만 아마 그날 죽을 운명이었을키라. 조금 있다가 그 저승사자가 그 자리 찾아왔더라고. 허탕치고 갔지. 결국에는 자기 신부를 살린 거네. 아이씨. 아이씨. 그 아저씨 말이 다 맞았어요. 저는 애초에 미워할 자격이 없었던 거네요. 도깨비 아니었음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고. 그럼 우리 엄마랑 9살 때까지 산 기억도 없었을 거고. 화냈어? 도깨비한테? 심하게? 이제 저 어떡해요. 그냥 이참에. 나 따라갈래? 아우. 머스를 어떻게 해. 도깨비한테 시집가야지. 좀 더. 제일 shut, 여러분. 너무 Yong하고, 더. 나쁘게였다. 행복해져야 fluxхns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aka.